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지같은 임신 갑질로 진짜 큰일 나게 생긴 그런 아짐에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임신을 했으니까 남편 잠 안 재우고 죽도록 괴롭혀도 이런 날 무조건 사랑해주고 참아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요. 얼씨구 이혼은 니 운명이다. 끌 끌 끌 끌 원제 임신 중인 아내의 요구 어느 정도까지 맞춰줘야 하는 겁니까? 남편과 전부를 문제로 큰 싸움이 있었고 도움을 받고자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고 자유롭게 의견 주세요. 아내는 먼저 아내인 제 입장입니다. 지금 저는 현재 임신 9주차 임산부이구요. 임신한 걸 떠나서 저는 평소 허리가 좋지 않고 또 늦은 나이에 생애 첫 임신이라 정말 많은 부분에서 남편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특히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허리와 하반신이 너무 불편해 남편한테 반드시 의지를 해야만 겨우 잠을 잘 수 있는데요. 일단 남편 팔베개를 하고 다리를 몸 위에 올리면 몸도 마음도 편해서 잠이 잘 오구요. 무엇보다 이렇게 해야 제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거기다 저 임신하고 나서 불안감도 심해지고 우울감이랑 외로움도 더 심해져가지고 남편의 팔베개 없이는 잠간도 잠을 못 자요. 잠자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고통이고. 그런데 이런 저에겐 남편은 팔이 너무 저리다느니 다리가 저리다느니 숨쉬기가 힘들다 등등등 이런 거지같은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바디필러우를 권하는데 이거요. 저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온기도 없고 진짜 너무 그지같은 거야. 별로더라고. 그리고 저는요. 남편이 제 옆에서 제 곁을 지켜준다는 그 느낌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오빠가 내 곁에서 팔베개를 해라 이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내년에 마흔이 되는 늦은 나이에 정말 어렵게 가진 내 첫아이 모든 게 조심스럽고 불안한 예비엄마의 마음을 이거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 이게 정말 제 과욕인 건가요? 이제 이거 정말 제 인생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를 일인데 이런 아내의 투정과 어리광을 받아주는 게 이게 그렇게 싫고 힘든 거냐 이거예요. 자꾸만 저를 밀어내는 남편이 이제 너무 서운하고 밉습니다. 임신 중일 때만이라도 배려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남편은 저를 여자가 아니라 그저 한 아이의 엄마로만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고 맨날 눈물만 나온다고요. 아니 모르는 남도 아니고 바로 자기 아이를 임신 중인 여자인데 어? 그런 여자가 겨우 이 정도 요구하는 걸 못 받아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나 차갑고 매정한 사람일 줄은 저 정말 몰랐습니다. 짐작도 못했어요. 사기 결혼이죠. 지금도 이런 지경이라니 나중에는 얼마나 더 매정해질지 벌써부터 걱정이고 특히 요즘에 툭하면 외롭고 마음이 불안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바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도 자기 아이를 임신 중인 사람이 그냥 몇 달 정도만 마음 편하게 팔베개 좀 해달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과한 건가요? 요즘엔 정말이지 호르몬의 노예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사람 마음이 외롭고 눈물도 나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마저 저를 밀어내니까 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아니 남들은 임신이라는 게 축복이라는데 이게 정말 축복이 맞긴 맞나요? 그렇다면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아픈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는 남편인 제가 쓰겠습니다. 아내와 상의하고 같이 글 쓰는 겁니다. 현재 저희 부부 신체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남편인 저 키 177에 몸무게 67kg 아내는 키 163에 78kg 나갑니다. 침대 사이즈는 세로 2m 가로 1.6m예요. 임신하기 전에는 이런 킹사이즈의 침대가 좁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난 뒤로 허리 통증으로 많이 뒤척이고 코 오지게 골고 잠버릇이 너무 심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게 도저히 안되겠는 겁니다. 무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 필요 없고 당신 출산하기 전까지만 각방 쓰자. 그게 안되겠으면 그냥 나만 침대 아래에다 가니 매트리스를 깔고 따로 잠을 자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제가 팔베개를 해주고 특히 제 몸 위에다가 자기 팔다리를 다 올리고 자야만 허리가 편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저도 이걸 처음부터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닙니다. 해줬죠. 그런데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나 한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계말입니다. 이런 아내 덕분에 저는 지금 허리와 고관절 그리고 무릎 등등에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통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몸에 병이 생겼어요. 저희 부부 신체 스펙만 봐도 대충 짐작들 하시겠지만 현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살이 많이 부른 상태라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특히 저는 선천적으로 관절이 좋지 않고 골 밀도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낮은 타입의 인간이라서 이런 자세로 잠이 든다는 게 굉장한 무리가 따릅니다. 아내는 현재 전업이고 저는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시간은 오전 5시 이전입니다. 5시 이전에 일어나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퇴근은 일정하지 않은데 대부분 오후 9시 이후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는 그런 형태라 휴식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아내의 잠버릇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루 종일 피로감으로 머리가 막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도 오래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졸았다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자기의 우울함과 허리 통증만 중요하다 이러면서 모든 걸 자신에게 다 맞춰주길 원하고 있는데 외버린 가정에서 가장 업무에 지장이 있을 만큼 과한 요구를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제가 다 참고 전부 다 수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대요 자기는 그런 주장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젠 아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왔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저에게 이기적인 인간이다 이런 눈물바람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아예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절충안을 제시하는 건데 이것도 정말 이기적인 겁니까? 현재 시각 새벽 2시 지금까지 사람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결국 엄청난 부부싸움을 했고 겨우 글 쓰는 겁니다. 부디 객관적인 글 부탁드립니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댓글 1번 남편 글은 읽을 필요도 없네. 이건 그냥 여자가 미친거죠. 아니 나도 애 둘 낳은 사람이지만 요즘에 특히 이런 것들이 있네. 아니 왜 이렇게 임신만 하면 대가리가 같이 돌아버리는 것들이 생기는 거냐고 이유가 뭐야? 어? 환경 때문인가? 2번 여덟 살 아들이랑 같이 자는데 30킬로 나가는 아들이 자다가 제 허리 위에 발 올리면 숨이 턱 막혀가지고 바로 잠에서 깹니다. 아니 이렇게 어린애도 이럴 정도인데 성인이 심지어 78킬로 나간다고 아니 이 남편 죽일 셈이에요? 어? 3번 나도 여자지만 이 여자 말하는 거 진짜 이상하다. 아니 지금 그 아이를 남편 하나 조차하고 낳는 겁니까? 부부 상호협의 아이에 낳는 거 아니냐고 썬이 하는 짓거리 보면 부부 공동합의로 낳는 게 아니라 그냥 애를 낳아준다 이런 유세로 보여요. 도대체 왜 자기 스스로를 애 낳는 기계로 낳추는 거지? 이유가 뭐야? 임신하면 남편 고문해가지고 죽이도 되는 그런 뭐 살인면허라도 나옵니까? 나도 여자고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애 낳는 거 이거 굉장히 숭고한 일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압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고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농담 아니고 쓴이 너 진심으로 미친 여자 같아요. 4번 저기요 아주머니 아무리 임신 중이라도 이건 아니죠. 아니 남편이 무슨 도구라도 되는 겁니까? 예? 5번 아휴 나이는 서른아홉인데 하는 짓거리는 이제 열 살 먹은 우리 딸보다 더 어리고 땡깡이네. 아휴 쯧쯧쯧쯧 대댓글 아? 님 지금 열 살짜리 무시하는 겁니까? 열 살짜리 애들도 엄마 아프다 하면 바로 떨어져줘요. 2번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네. 과연 지 말만 따라 평생 한 번 있을 임신기간 중에만 이런 걸까? 평생 한 번 있을 우리 아이 한 살 때는 우리 아이 두 살 때는 그리고 세 살 때는 이거 분명 늙어 죽을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두고 봐라. 6번 미취학 어린아이도 팔베개에 다리 올리고 자면 10분도 안 돼서 온 몸이 저려오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립니까? 나이 마흔 살 처먹고 이딴 걸 지금 투정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야 참 환장하겠다. 7번 저기요 밤새 팔베개에 다리 올리고 자면 사람 못 잡니다. 아니 죽어요. 좀 작작하라고. 늦은 나이에 임신했다고? 아니 뭐 어쩌라고. 애는 정신적으로 어른이 돼서 그때 낳아야지 지금 딱 너처럼 몸만 늙은 애가 애를 낳으면 맘충밖에 안 돼요. 8번 진짜 유난도 유난도 이런 거지같은 유난이 또 있을까?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 정도도 못해주냐고? 지금 이거 네가 한 말이죠? 아니 그럼 아줌마 너 자체는 뭔데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일단 거지같은 강요 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죽어요? 야 진짜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개쪽 팔린다. 9번 아줌마 너 하나만 편하면 끝이고 장땡이야? 남편 몸은 뭐 무사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정말? 나도 임신 때 힘들어 했더니 우리 남편이 임산부들 쓰는 바디쿠션 사다줘가지고 난 너무 편하고 고마웠거든. 너처럼 남편한테 팔다리 올리고 잘 생각 자체를 안 했다고. 아니 새벽에 일어나 일가는 사람한테 이게 뭔 개짓거리야? 뭐야? 10반 아니 78킬로면 대충 대가리 무게만 9킬로 나갈 거고 거기에 다리 한 장 무게 15킬로 정도 된다는 건데 어? 잠자는 사람한테 25킬로를 얹어버리겠다? 죽일 셈인가? 나이를 그렇게 처먹었는데도 배려가 뭔지 모르네. 야 그 주에 78킬로면 애를 떠나서 그냥 돼지야 돼지 얼른 살인할 빼 이 옆었네야 임신 핑계로 맨날 처먹기만 하지 말고 11번 한심한 뚱땡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임신을 하고 호르몬 때문에 변화가 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었고 관중의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늦은 나이에 임신까지 했으니까 주변에서 분명히 많이 우쭈쭈 해줬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는 거지. 그 뽕 맛에 나 새벽에 일 나가고 하루 종일 서 있고 운전하는 사람 잠 못 재우면 이거 죽으라는 겁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를 위해 무조건 참아라 이겁니다. 이게 유세고 갑질이죠. 이러면 진짜 이혼 당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남편은 뭐지? 아내한테 뭔가 부탁을 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글을 올리는 게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알 리가 없죠? 감사합니다.